80산이 대구시, 영천시, 군의군 부계면, 칠곡군 가산면 등의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193m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여동, 서로 16km에 걸친 능선을 이루고 있다. 대구의 북쪽의 소산 진산이며 옛 이름은 부압, 공산, 동수산 등이었다. 남쪽의 무남천, 북쪽과 동쪽의 한천, 남천, 신용천 등 여러 하천의 귀곡이 발달하였다. 경승지로 이름이 높아 1980년 5월에 돌입공원으로 지정되었다. 구성,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를 사서 고맙습니다. 아멘